자 우리 정부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작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두고 보자. 나에게는 5개월이 있다. 또 설령 지금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제대로 가자. 고! 또 지금부터 방향과 이 공부의 학습 습관과 자세를 바로잡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평가원의 첫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 길을 봤어요. 이제 흔들림 없이 현명한 루트를 밟으면서 정말 확실하게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총평과 함께 해설을 드리는데요. 자 우선 총평이라는 것은 감히 제가 이 높은 고컬의 평가 문항을 이걸 판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문항 앞에서 우리가 놓여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소통을 나눠보고자.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항별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능 준비해서 이번 6월 평가 문항은요. 정말 최고의 경험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중에 이 말 한 거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평가 문항은요. 은근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우 어렵죠. 늪이에요. 왜 그럴까요? 평가원은 기본을 아주 얄므리만큼 싹싹 긁어낸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어떤 점수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또 문제풀이의 답에 관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답내는 이런 연습 공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들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해하지 않는 그런 소홀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수능이라는 것은 시험 그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 이것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수능에서 만약 100을 요구한다면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20과 150을 가져가려 합니다. 수능은 지식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이 안다고 해서 물리를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수능 물리학에서 한 방 먹는 이유가 오히려 100을 요구한다면 여기서 오해하지 마. 왜곡되면 안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덜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80 정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은 바로 뭐냐. 이 생각의 여유 공간을 준비해 가라는 겁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항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의 6평에 대해서 이 난이도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공부 방향의 바로미터를 정하는 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바로 평가 문항의 컨셉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평가 문항의 난이도를 얘기를 해본다면 그래요. 이 난이도가 그닥 어려운 난이도라든가 수능은 아니지만 불평가원 이럴까요?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의 난이도를 분명히 잘 갖췄습니다. 그리고 문항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고퀄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점수가 얼마나 나왔을까 이것만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사후 처리가 중요한 것이죠. 나름의 난이도로서 적정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문항 자체들이 심플하고 깔끔해요. 딱 평가원스럽습니다. 이거 문항별 분석을 드렸는데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 꼭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여러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 뭐 3페이지 4페이지 뒤에는 다 맞았는데 1, 2페이지에서 어이없이 한두 문제 틀렸다. 가슴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3, 4페이지 맞았으니까 좀 위안이 되면서 어 됐어 나는 여러분들 오히려 이게 더 위험스러운 겁니다. 1, 2페이지에 어이없는 문항을 틀렸을 때 더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뒷부분을 가면서 이제 주목할 문항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14번, 16번, 17번, 18번, 19번 그리고 뒤에 20번도 정답률이 50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킹해 준 걸 근거로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20번 정기력 문항은 그닥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는데요. 앞부분에서 좀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문항들이 이제 풀면서도 어? 한 번씩 턱턱 한 번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문항이면서 아이나 다를까 정답률도 낮은 쪽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죠. 자 특히 이 중에서 이 14번 운동력학이죠. 또 19번 운동력학이죠. 우리가 그렇게 운동력학에 대해서 준비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좀 어? 여기에 고난도 문제가 많이 들어있고 또 시험 볼 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이 수능 문항은요. 평가 문항은 한 문항에 대해서 세 줄, 네 줄 이상의 시계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면 그 문항은 잘못 풀고 있는 거예요. 평가원의 컨셉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막 공식 갖다 놓고 또 공식 아니더라도 산수하면서 막 시간 단항비하는 이 문항에서의 시간 낭비가 결국 누적이 됩니다. 이 몇 초의 누적이 되면 뒤에 가서 쓰나미에 대해서 결국 시간이 모자라 되죠. 제가 항상 이 말씀인 건 뭐냐면 절대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실전을 위한 공부를 하실 때 빨리 푸는 연습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피드가 있고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스피드를 먼저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푸는 연습 문제 많이 풀면서 이제 생각으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기른다고 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빨리 푸는 연습을 해요. 그럼 빨리 푸는 진짜 연습이 됩니다. 빨리 푸는 습성이 생겨. 틀려가면서. 중요한 것은 스피드를 먼저 내세우지 말고 정확성을 먼저 내세우셔야 됩니다. 그 정확성을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면 스피드는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운동역학 우리 운동역학 중심에 역학 중심에 그런 강의들이라든가 원포인트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강을 하고 또 수강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인데 왜 실전 가면은 실력 발휘가 안 나타나느냐 수업을 듣기만 해서 그럽니다. 또 문제를 풀어만 돼서 그래요. 제가 물리학이란 이러면서 특히 운동역학은 하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물리학이란 특히 운동역학은 이거예요. 물리량의 정의를 익히고 이 물리량 간의 연결과 규칙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체크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14번이나 이 19번 같은 경우는 짧게 가셔야 돼요. 자 14번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어제가 이제 평가한 날이었고 저는 평가한 다음 날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것인데 저도 시험지를 수업은 6, 30분에 시작하고요. 이 실제 시험지를 진짜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10분 전에 이제 파일로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진도가 특성대생으로 남은 문제 풀이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력을 들어가는 그러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딱 두 문제를 풀어봤죠. 자 그리고 이제 수업 들어가서 쉬는 시간에 이제 문제지를 수강생에 들고 가서 봤는데 이제 이문항을 질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풀었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맞혔는데 그 밑에 보니까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써놨어요. 스몰엠도하게 라지인 분에 한참 계산한 거야. 여기서 시간 남비가 다 생긴 거죠. 왜? 수업을 듣기만 하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공간만 하고 자기 것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죠. 역학은 90% 이상의 모두 상관관계랍니다. 가, 나, 상관관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해라. 공통점은 무엇이고 기의 질량은 정해진 듯 차이점 뭐냐 역학기의 알짜인 변화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거를 뼈대를 캐치하고 물어보는 것은 질량 하나를 물어봤는데 이 물어보는 물리량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물어보는 물리량을 감싸는 상황이 우리의 목표의 깃발이 돼야 돼요. 결국 금방 상관관계하면서 뼈대에서 읽어냈듯이 알짜인의 변화가 발생해서 결국 가속도의 변화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의 뼈대라는 것은 알짜임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식 전개해서 길게 풀면 안 돼요. 짧게 짧게 가십니다. 빨리 푸는 연습하지 마시고요. 짧게 짧게 가는 연습하십시오. 또한 이 19번도 마찬가지예요. 19번도 하나의 그림이지만 언덕 위에 B 그리고 내려와서 오른쪽 수평면에서의 용설의 압축 이 두 상황의 연결인데 이것도 스토리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풀이법이나 겉보기 유형에 대한 스킬 이거는 실전 가서는 써먹지를 못합니다. 써먹을 수 있는 개념과 문제 개제라고 제가 얘기하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 기본의 늪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9번 같은 경우 14번 같은 경우 16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그림 딱 보면 이거 많이 봤던 그런 문항에 기출도 많이 되어있어요. 특히 이 19번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에 기출이 대유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도 32% 스토리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따 문항 해설 드리겠지만 언덕 위에서 A, B가 압축이 됐어? 그리고 분리가 됐어? A는 연결되어 있어? 읍조리는 연습하라 그러죠. 산소계산이 먼저가 아니고 물리량 간의 관계를 읍조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B가 분리가 됐다. 그럼 B가 갖고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와 그 높이차에 해당하는 퍼텐 에너지 그 합의 역학적 에너지가 언덕을 넘어가서 마찰면에서 오 여기 등소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MGEH가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다. 이건 아마 다 했을 거야. 기출된 상황이 많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작은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고 남은 값이 바닥에서의 탄성 퍼텐 에너지다. 그럼 왼쪽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와 오른쪽에서의 에너지를 서로 연결하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문제에서 B가 분리된 이후에 최대값의 탄성 퍼텐 에너지 그건 뭐겠습니까? A는 묶여 있었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왜? 그 A의 최대값의 운동 에너지가 용철의 최대 탄성 퍼텐 에너지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상황을 연결 짓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 분포를 보니까 선택지에 정답은 E인데 이게 비율을 얘기를 하죠. 2분의 1에 선택하신 분이 30%로 거의 같아요.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느냐 MB 대 MA를 물었는데요. 이거 AB가 바뀌어서 아마 그런 우여곡절 그때 풀었는데 진짜 환장하죠. 뒤집힌 거죠. A와 B로 보고서 그럼 이것도 읍졸이라는 겁니다. 이게 MA분의 MB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또 이거 B 대 A라고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드리는 이유가 출제한 이유가 헷갈리라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B가 몇 배냐 이렇게 읍졸이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역학 중심의 수업 많이 있죠. 이제 만약에 역학을 손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타학 강제에서 역학 분만 쫙 한다든가 아니면 역학 중심의 역학 대장도 이제 후회적 개강이 될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개강돼서 한창 연락 강의 중에 있는 로테이션 엔제 이게 순환 10번의 전범위 순환을 목표로 드는 거거든.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2회차에 21번부터 29번까지 또 3회차에 41번부터 49회까지 이렇게 역학 문항 9문항씩 이렇게 쭉 우리가 진행하는 것도 역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러나 수업을 듣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었죠. 한 번 이 문항을 만났으면 곱씹으세요. 설명 가능할 정도로 가능할 정도로 읍졸이면서 연습을 해나가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평가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19번도 전형적인 그림은 식상에 많이 봤습니다. 기출됐던 사례가 많으니까요. 뭐 14번도 마찬가지고 16번도 마찬가지 이게 연락학의 그 1회 순환 과정에 해당하는 열기관 얘기가 나오는데요. 식상해요. 그쵸? 많이 봤죠? 그런데 버트 왜 이 문항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바로 기본의 늪이란 겁니다. 열기관 문제는 가장 대전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규칙이라고 했었죠? 연락학 1법칙 에너지 보존이랍니다. 또한 연락학 2법칙 열의 이동 방해성도 함께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자료에 준 것이 1의 양을 줬다는 것은 그 1의 양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 보존 더하기 빼기 이것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 판에 박히게 물어봤던 그런 부분만 풀이 답내는 거에 우리가 많이 묶여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소갈맹이 물리량의 근거 항상 명심하세요. 운동력하에건 연락하에건 전기력 문항에건 어떤 문항에건 문제에 주어진 설정에서의 물리량의 연결과 이 근거 그리고 이 근거에 의한 스토리화가 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17번 같은 특상 대세 이론인데 여러분 특상의 주인공은 뭐라고 했었죠? 빛이라 했었죠. 이건 최근의 트렌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이건 최근의 트렌드가 아니라 오히려 이 평가원은 가장 기본을 긁는 겁니다. 빛의 이동. 수업 중에 제가 빛의 이동 조심해라. 빛의 이동 꼭 그리는 연습이 되어라. 그래야지 빛의 이동이 얼만큼 더 같고 덜 같고 이걸 확인해내는 부분이죠. 이 18번은요. 자기장 문제거든요. 자기장의 중첩인데 후반부에 있는데 그나마 정답률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요. 이 자기장의 중첩 문항은 유형이 전형적이에요. 맞아요. 이건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지만 주제별로 또 단원별로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은 그런 문항 단원도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그 문항의 물리량에 대한 연결 근거의 스토리 이게 준비되는 것이 우리가 꼭 지금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아 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길을 봤으니 이제 용기를 가지란 말은 좀 그렇고요. 됐어 됐다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라고요. 자 쌤은 바로 1번부터 해설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